예진 씨! 디디 때는 조금 오싹하고 무서운 토끼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토끼하고 비슷한 실제 토끼하고 비슷한 모자를 썼고 그때는 완전 엄청 무거웠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가볍고 편한 것 같습니다. 이번 토끼가 더 마음에 들어요. 끝까지 한번 토끼하고 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분은 역장을 수요합니다. 2015년도 지금 예쁘다. 이거 이거. 되게 남들과는 다르게 촬영하는 이상고등학교의 이상현입니다. 더비 비와요. 비 맞으니까 들어와. 너무 이뻐요. 부담스러웠겠다. 우리 둘 다. 카메라. 네. 카메라 롤. 역시. 더보이즈. 비를 몰고 다니는 소년들. 오늘도 비가 내린다. 비행기 타고 어디만 나가면 이렇게 비가 와요. 역시. 그리고 심지어 이 빗소리 들리세요? 우산에 맞나? 되게 두꺼워요. 비가 되게 빗방울이 큰가 봐요. 그래서 걸을 때도 맞으면 살짝 뭔가 이렇게 많은 느낌? 겨울에 비가 오냐 또. 그러니까. 왜 그러는 거야? 도피 도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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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똥 밟았어요. 왜 이럴까요 비가. 눈이 오면 몰라도. 지금 겨울인데. 환겨울에요. 비나 내리고 있고. 눈 내릴 것인지요. 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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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빙다. 네네. 연결 못 살았으면 안 돼. 괜찮아요. 괜찮아요? 귀 맞지 말래요. 귀 맞지 말래요. 귀 맞지 말랬죠? 내가 귀 맞지 말랬죠? 내가 맞잖아! 맞네! 정확하다. 예연 완전. 멤버 나올게요! 이제 간대요.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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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기 소녀 역할 한번 해볼까요? 거짓말! 거짓말인데! 거짓말인데! 가자! 안 맞기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구운 감자 여러분 배를 지금 팀장님 쪽 있죠? 저희 팀장 있죠? 그쪽은 좀 물을게요 광고주 여러분 보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형 구운 감자 광고하는 거 어때요? 이렇게 하고 좋지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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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안 추더니 다가버린 얘기인데 비교라고! 5 6 7 8 이렇게 안 보여져 너는 내려갈 줄 조심해라 티완 나 터무하고 그러는데 태결1 그냥 이거 내 카드 세고 하면 되냐? 고팩이네 고팩 넌 나한테 감사해야겠다 감사합니다! 니가 여지껏 찍었던 모든 사진 중에 제일 멋있으니깐 하나! 봐봐 확인해봐 아니 형 조개 좋아해? 형 조개 좋아해? 아니 상현이 형도 조개고이 안 먹고 안 먹고 매니저님도 안 먹고 왜 안 먹어요 조개고이? 말 없어요 오래 씹히고 네 저희 다 왔습니다 가볼게요 웃기 어려워 너무 웃ikel 오우! Come on! 우리 원산 속이 너를 향해 달려가 I just can't deny you 눈부신 You are my nature I'm right baby where I go 점점 너에게로 I'm a tick-tick, I'm a tick-tick to you My nature You got everything I need 깊이 너를 느끼지 I'm a tick-tick, I'm a tick-tick to you My nature 이번엔 갑자기 나오셔서 끝!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야겠어요 아 맞다 내일도 있구나 아 뮤비 안 끝났구나 아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일 후회한 일 룽 패딩을 안 갖고 왔다 바보 같은 선택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저거 좀 무섭지 않아요? 찍히려나? 좀 무서운데? 저기서 칼춤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? 아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커서 성인 때도 만나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무슨 고깃집 사장 고깃집 사장님이 돼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가나요? 바로 가요? 네 바로 가요! 바로 가요! 오늘 마지막 촬영을 제가 맡게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CG 씬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너의 이름에도 나오고 되게 영화에서 많은 장면들 중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인데 뭔가 별똥별이 제 손으로 푹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또 이번 뮤비가 뭔가 지금까지 뮤비 촬영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뮤비라고도 또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이제 처음 가이드를 받았을 때는 되게 잘 나오면 정말 멋있겠다 해서 기대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더비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비! 내일 촬영 때 봐요! 안녕!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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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에라이 까마귀도 울고 구름도 단순할 거고 근데 먹구름이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? 왜 이렇게 폭탄이야 너무 이뻐요 하나 둘 셋 얘들아 너무 이쁘다 자유롭게 모를까요? 에디 하나 둘 셋 확대 안 해야 되지? 응 너무 좋아 이거 맞아? 왜 이렇게 찍어달래? 야 주연아 200장 찍었어 진짜 이제 셔츠 쳐도 셔츠가 안 돼 소이젠 이게 인스타 감성 셔츠였네 물티슈 그렇대요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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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으로 만들어주세요 셰이클로버에 살짝 찢어갖고 꽂아 놓으면은 네이클로버인데 아 진짜? 어떻게 하세요?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스타일리스트 드디어 제주도에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중간에 또 비도 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년이 고향이잖아요 학년이 어때요? 고향에서 찍으니까 너무 즐겁고 형들이랑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나오는 넥타뮤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 뮤비 스토리도 잘 생각해주시고 해석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공 определ aren't